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갈수록 구름의 양이 많아지면서 내일 광주와 전남지역에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기온은 최대 26도까지 오르겠지만 산간지역은 최저기온이 12도 내외에 머물면서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15도에서 22도, 순천은 14도에서 24도, 광양은 13도에서 25도, 고흥은 12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또 광주는 13도에서 26도, 목포는 14도에서 2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 날씨도 여전히 흐리겠지만 파도는 오늘보다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예상됩니다. 주말까지는 흐리고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자외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전남동부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야외활동 하실 때에는 긴 소매 옷과 모자, 자외선 차단제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